날마다 사다먹는 것도 지겹다. 지금 나한테 화내 낸 거야? 아버지도 죽고 안 계신데 왜 저를 낳으셨어요? 작은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그런 적 있어? 죽었으면 그만해 지금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? 지금 사람 약 올려? 배가 고파지면 생각나고 어려운 일 생기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좋은 일이더라고요 생각보다. 난 다 걸었어. 다 걸었다가 이 꼴을 당했어. 당신 생각이 났어. 당신한테 전화하면 달려와서 막 내 편을 들어줄 것만 같았어.